오늘은 청취자 이금박씨가 택시에는 회사 택시도 있고 개인 택시도 있는데 회사 택시는 택시 기사가 하루에 십몇만 원씩 산업금을 내야 된다고 들었다. 그러지 말고 택시의 공급량은 필요한 수준으로 제한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다 개인 택시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 즉 회사 택시나 개인 택시나 운전하는 기사분 운전 실력은 비슷한 것 같은데 왜 개인 택시와 회사 택시를 굳이 나눠놓은 거냐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택시가 몇 대 안 돌아다니던 시절에는 자동차가 귀하고 비싸서 택시 운전을 하고 싶어도 택시 살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택시를 목돈 주고 사서 택시 기사님한테 택시를 빌려주는 그런 택시 회사가 필요했는데 요즘에는 한 6개월치 월급 정도만 모으면 택시 한 대 살 수 있고 그 돈도 없어도 할부로 사면 되니까요. 돈 없어서 택시 못 사는 일은 없는데 그래서 사실 택시 기사분들 중에 오늘부터 개인 택시 하시고 싶은 분들은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대부분의 회사 택시 운전하는 분들이 개인 택시를 신청하고 다들 개인 택시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택시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회사 택시가 개인 택시로 바뀌는 것뿐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사회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느냐 두 가지 정도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개인 택시 면허를 어렵게 따신 분들이 반발을 하겠죠. 누구나 개인 택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개인 택시 면허가 시장에서는 지역별로 다릅니다만 수천만 원에서 1억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되는데 다 개인 택시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 면허 가격이 없어지지 않겠어요. 개인 재산권 침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지난달에 1억 원 주고 개인 택시 면허 사신 분들은 오늘 갑자기 정책이 바뀌면 그냥 1억 원을 허공에 날리게 되는 건데 그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느냐 이게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도 참 모호합니다. 회사 택시가 없이 다들 개인 택시만 하시면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날 운전도 어렵고 나가봐야 길만 막히고 그런 날은 다들 택시 운전을 안 하고 집에서 안 나오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택시 왜 안 나오셨냐고 출석 부를 수도 없고 그럼 정작 택시가 더 필요한 날 택시 공급이 줄어서 시민들이 난처해질 수 있다. 그래서 비 오고 눈 온다고 안 나오면 손해가 좀 더 큰 회사 택시 기사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산업금을 내야 되니까.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현실적인 면도 좀 있습니다. 사실 개인 택시 면허 가격 떨어지는 거야. 그거 나라 예산으로 그걸 보상해 주면 되는데 그건 해결책이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두 번째 문제 눈 오고 비 오고 할 때 어떻게 좀 공급을 원활하게 하느냐 이 문제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과외 선생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